안녕하세요. 주이탓자 안교수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이탓자 안교수입니다. 오늘 네이처셀 경고종목, 제가 일려드렸던 대로 1만 440원에 이혼할 각오로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주의종목에서 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주의종목에서 경고종목까지는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부터는 신용과 미수대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하고 시장에서는 분명 담보가치를 인정을 안해줄 거다. 쉽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과 대출을 써요. 그러면 이게 경고종목과 위험종목까지 지정되기 시작하면 담보가치, 즉 담보를 인정을 안해준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매물은 항상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끔 꼭지를 찍으면서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의시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처음 영상을 제작했던 게 10월 24일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께 제작하면서 FDA의 함성, FDA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요. 이때까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부터 경고종목까지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봤더니 지금 1만 600원에 편입을 해서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전 9시 17분에 실제 수익률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이 네이처셀의 주가는 분명 위험종목까지는 지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위아래 변동성 이렇게 키울 텐데 이 네이처셀 주가가 오름에 있어서 분명 중소형주를 데리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한양행의 FDA 심사관문을 통과했던 렉라자 이후에 다시 대형주가 좀 이 위에서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부각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혼할 각오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었죠. 제가 6일 전에 6일 전에 이혼할 각오로 여러분들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필수시장하세요. 바이오 종목 현재 조정 구간에서 이 네이처셀, 한국전력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잠깐 봐도 될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였을까 네이처셀 이게 오늘 바이오 쪽 순환매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꼴을 닫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400원 정도 10,440원 정도 됐을 때 이 부분 편입해도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목표 주가는 웬만하면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텔레그램방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이 변동성 있었을 때 10,450원에 우리 편입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었고요. 채널을 통해서도 나이처셀 다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방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혼할 각오로 분명히 네이처셀의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공공의 채널이고요. 자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23일 날짜에 10월 23일 날짜에 자 네이처셀 오늘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이야기해드렸어요. 사실 진짜 이혼할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만큼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의 근거를 제시해야 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자 이 부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네이처 네이처라고 해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아 네이처셀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응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010-4822-8706이에요. 저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알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오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러가지 전략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때 10월 28일자에 자 땡땡일까지는 올 겁니다. 단 땡땡일 이후에는 20% 급락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될 단계인데 왜 그러냐면 가장 오르기 전부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때 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죠. 분명히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합당한 것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열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언정 거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때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급락하는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네이처셀은 사실 신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삼부 토건 그죠? 이런 종목처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거 대주주의 반대매매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의, 경고, 위험의 조치를 날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즉, 시장에서는 지금 합당한 것에 의해서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지금 맞아요. 매수세가 몰리는 건데 우리가 좀 수급적인 동향도 살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5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네, 최근 이제 전날 기준으로도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네, 이 두 창구를 이용해서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자, 이 부분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여러분도 언제 파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에 대한 기술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경고 종목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경고 종목까지는 오른다. 오른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은봉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요. 오늘은 무조건 한 이 부분을 지켜내면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래소는 이렇게 날릴 겁니다. 어, 네이처셀 너 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건데 경고 종목에 주의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경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야,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주의 자, 이때 주의 경고 위험의 조치가 있는데 분명히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시장 산업 업종 자,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유한양행의 사건을 토대로 했을 때도 FDA의 승인을 얻었던 이 부분이 중소형조로 파급력 있게끔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전략 이게 바로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찾는다. 즉, 어떤 겁니까? 바이오 시작이 지금 부러진 게 아니죠.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중대형조들이 위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됩니까? 중, 소, 형, 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확산하면서 알파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오르지 못한 네이처셀의 뒤를 이울 종목들도 허당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자의 타짜의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대에 나와있는 010-4822-8706으로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네이처라고 해서 세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교육을 도와드리는 제가 공공의 채널 주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네이셔셀 매도타점 그리고 중간에 눌리는 과정에서 어? 왜 급락 나오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때 네 타이밍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셨다고 하니 제가 정말 뿌듯할 따름이고요. 반드시 제가 연구소 만들어서 어? 이제 전략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후배들 펀드메이저 후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드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서 큰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텔레그램 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네이처셀처럼 아직 오르지 못한 맞아요.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허당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수익을 내시는데 주의사지 안교수는 분명히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텔레그램 방에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자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영상을 제작했을 때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채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설문조사 한번 남겨볼게요. 라고 했을 때 신급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신급이 84% 정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는 뜻이 아닐까요? 시장에 한 명이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의사지 안교수 운영하는 방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네이처셀 추가적인 급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경고 종목을 한번 띌 겁니다. 그러려면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을 탈탈탈 탈해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오르지 않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인식을 하면서 사야 될 때 살고 팔아야 될 때 팔고 그쵸? 아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는 이때쯤 되겠구나. 미리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인식하는 투자자가 된다고 한다면 천만 원을 가지고 1억 10억 못 만들겠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선착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그래도 지금 11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참여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선착순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한 20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 주이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자 분명히 경고 종목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빠졌구나 비중을 다시 확대하자 라고 해서 우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맛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